만일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시 선택한다면 어떤 교회를 선택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는 교회를 선택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교회를 선택하고 싶습니까? 각자 한번 자신에게 던져볼 수 있는 가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과 평안을 주는 교회가 있다면 그런 교회를 택하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봅니다. 병을 안고 씨름하는 사람에게 병 나올 수 있는 교회를 소개해준다면 얼마나 반가워하겠어요. 가난을 이기지 못해서 하루하루 피곤하게 사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면 복받습니다. 예수님에게 오세요 하면 참 복받는다는 그 말 때문에 교회를 찾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인간의 정상적인 성향입니다. 실패를 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낭망하지 마세요 하면서 소망을 주는 희망을 주는 교회로 인도한다면 그가 퍽 기뻐할 것입니다. 이런 인간적인 심리를 하나님께서도 잘 아시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사야 6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병든 자, 마음 상한 자를 고쳐주기 위해서 또 갇힌 자,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마음의 슬픔을 가진 자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인간은 다 마음의 평안을 요구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심리를 나무라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요즘 미국 TV에서 성교하시는 목사님들의 메시지를 들으면 지금도 이런 메시지가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완전한 평화와 희열과 행복과 번영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고통도 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구하며 무엇이나 하나님은 주십니다. 풍성하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전하는 설교자들이 있어요. 365일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에 참 뭔가 마음이 끌려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지 한동안 미국 덴버시에 유명한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성령운동이 활발하고 또 매우 복음적이었던 교회입니다. 순복음 교회인데요. 이 교회가 수년 전에 교회 이름을 바꾸었어요. 뭐라고 바꾸었는지 압니까? 행복한 교회라고 이름을 바꾸었어요. 그래서 단임 목사에게 가서 물었대요. 왜 교회 이름을 갑자기 행복한 교회로 바꾸었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래야 좋아한대요. 그래야 교회를 찾아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교회는 그 후에 많이 부흥이 되어가지고 교회에 돈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도시에 있는 몰을 하나 그냥 사버렸어요. 여러분 몰을 아시는 분 아시죠?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백화점이 있고 슈퍼마켓이 밀집해 있는 이런 일정한 영역이 있잖아. 이걸 몰이라고 그러는데 그 몰 하나를 다 사버렸어요. 그만큼 사람들은 행복을 주는 교회를 좋아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교회를 나오는 목적이 단순히 우리 자신의 행복과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는 데서 머물러버리면 그것은 기독교의 본질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시에슬루이스의 이런 말을 매우 공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행복해지려고 종교를 찾지 않는다. 그런 행복이면 와인 한 병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느낄 수 있는 행복이다. 만일 당신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종교를 찾는 사람이라면 나는 굳이 당신에게 기독교를 믿으라고 말하고 싶지 않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사람들의 어떤 소원을 들어주는 그 수준에서 머물지 않고 그 이상의 수준을 가진 종교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도 중요한 목적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강자들을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거룩한 강자 이것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어요. 행복하게 하는 데도 목적이 있지만 그것은 좀 낮은 수준의 목적이고 더 높은 수준의 목적은 건강하고 또 거룩한 강자를 만들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펴고자 하는 높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며칠 전에 공적인 석상입니다. 조용기 목사님의 이야기를 그 자리에서 간단히 들었어요. 그분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의 병을 고친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병으로부터 해방된 자가 한두 명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래요. 남은 고치면서 자기는 자기 병을 못 고친다는 거예요. 남을 위해 기도해주면서도 자기는 하나님 나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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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기도해준대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안 고쳐주신대요. 그래서 지금도 몇 가지 병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자기 표현대로 한다면 서바이벌 게임을 한대요.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다는 말이죠. 남의 이야기니까 무슨 병이라고 제가 들춰낼 이유는 없고요. 그런데 그분이 금년에 기도 제목 세 가지를 자기가 결정을 했대요. 그리고 그 기도 제목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그 세 가지 제목을 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금년에는 내 몸에 모든 병이 다 물러가고 정말 가볍고 깨끗한 몸으로 한 번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자기 기도의 하나라고 그랬어요. 참 이상하지 않아요? 기독교가 병 고쳐주고 기독교가 가난한 자 부자 만들고 기독교가 마음에 소원하는 행복을 부어주는 것으로 끝나는 종교라면 조목사님은 자기 모순이 빠진 사람이에요. 남에게는 그런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가 그걸 얻지를 못한다. 그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조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목사님은 오늘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하나의 메신저로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구나. 병 고치는 것만이 기독교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조목사님을 통해서 모든 교회, 모든 세상 앞에 선포하는 거예요. 더 큰 목적이 있다는 것, 더 높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웅변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신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사야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600년 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기 600년 전의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입니다. 장차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 그 모습을 드러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모습일까? 이사야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선포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참 기가 막힌 표현을 가지고 그림을 우리 앞에 그려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21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과 이 세상에 등장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의인된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의인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습니까? 또 끝뿐 아닙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 영영히 땅을 차지할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는 땅을 소유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를 정복한다는 말입니다. 정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정복할 자들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보세요. 또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심은 가지여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서 다시 빚어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들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존재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날마다 찬양하는 것처럼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며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땅에서 이루어져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영원토록 돌아가도록 하는 것. 이것만이 우리의 영원한 목적이여 우리의 꿈이라고 주님이 여기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른 신분이 되었어요. 교회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의 이미지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교회의 상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이런 존재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22절을 보세요.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작은 자라도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라도 강국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바꾸면 원문에 좀 더 가깝게 번역을 한다면 가장 작은 자라도 천을 이루고 가장 약한 자라도 강국을 이룬다. 강한 나라를 이룬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존재입니까? 세상 사람 보기에는 너무너무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작은 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천을 이루는 기적이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 보기에는 몹시 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약한 자가 아니에요. 그들을 통해서 강한 나라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런 기적을 이루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 교회는 어떤 이미지를 가져야 합니까? 날마다 자기 소원을 성취하기 원하는 그런 어린애 같은 약한 모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강자와 같이 뛰는 자의 이미지입니까? 어느 쪽이 교회의 진정한 이미지입니까? 우리가 보면 교회는 강자의 이미지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거룩한 강자들의 모임입니다. 이사야의 이와 같은 예언의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시면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어요. 제자가 뭡니까? 제자는 강한자입니다. 거룩한 강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적당히 교회 다니는 사람 만들라고 하지 않았어요. 입으로 주여주여하는 사람 만들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거룩한 강자들입니다. 거룩한 강자. 예수를 따라가는 거룩한 강자. 강한자를 만들라고 해서 이 사람이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이런 자격을 갖추어야 된다고 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합니다. 이것이 제자의 조건이에요. 얼마나 강합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강자가 누굽니까? 자기 부인하는 사람 아닙니까? 자기를 부인할 수만 있다면 이 사람은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거룩한 목적을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만큼 강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를 썩는 미랄로 던지는 예수님의 뒤를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만큼 강한 자가 어디 있어요? 세상이 그런 사람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것이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바로 이런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22절 끝에 있죠.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쉬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쉬지 않으셨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약한 자들, 세상에서 보기에 너무나 미약하고 작은 자들을 불러가지고 이 일을 지금까지 열심히 이루셔서 세계 곳곳에 교회가 생기고 세계 곳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뛰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사랑의 교회가 이 자리에 생겼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날마다 어린애 짓이나 하는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세요? 10년 전에 믿음이나 10년 후의 믿음이나 똑같은 믿음 가지고 날마다 남이 도와주어야만이 겨우 일어서는 그런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강자를 원하세요. 거룩한 강자요. 거룩한 강자. 믿습니까? 저는 25년 전 사랑의 교회를 시작하면서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지자들이 벌떼와 같이 일어나는 강한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것이 저의 꿈이었고 소원이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죄의 사안 받고 하나님의 손에서 아름답게 다듬어진 거룩한 백성들이 제가 볼 때는 너무나 나약해 보였어요. 세상에서 맥을 못 추어. 안 믿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어.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면에 더 냄새 피어. 더 욕심이 많아. 더 세상에 몰입해. 이건 교회가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이런 모습이 이런 이미지 가지고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고 그런 교회는 있으나 마나다.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거룩한 강자들이 활개치는 교회. 예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꿈을 안고 힘차게 뛰는 교회.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이런 확신을 가지고 교회를 시작하다 보니까 자연히 강성을 띌 수밖에 없죠. 메시지도 톤이 높았어요. 그리고 교인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했어요. 막 부담을 주었어요. 스트레스를 주었어요. 그래가지고 당신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에 확신도 없으면서 무슨 예수 믿는다고 그러느냐고 막 몰아붙였어요. 썬데이 크리스찬? 그래가지고는 천국도 못 들어갑니다. 뭐 이렇게 공갈도 치고요. 공갈이 아니죠. 뭐 또 뭐 뭐 그렇죠. 또 그리고 당신 예수의 제자로 훈련받지 않고 그런 대로 계시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훈련받으세요. 하고 뭐 마음에 부담감을 주고요. 여러분 떡이나 얻어먹고 병이나 꽂히려고 따라다니는 무리들처럼 예수 믿지 마세요. 예수님은 무리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좋아했습니다. 뭐 이렇게 소리를 쳤죠. 또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이런 강남지역에 살면서 그 당시에 강남지역 8학군, 서초구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이런 지역에 살면서 날마다 세상복 타령하지 마세요. 그만해요. 이 정도 살면 됐지. 뭘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야단입니까. 사도행전을 보세요. 사도행전 보면 거기에 나오는 제자들은 뭐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는 소리 안 했어요. 그들은 오히려 가진 것을 더 주님을 위해서 내놓는 사람이 되었고 나중에는 자기 생명도 바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들이 세상을 향해 나갔기 때문에 세상이 그들을 느끼지 못했고 결국 예루살렘이 정복당하고 로마 제국이 그들 앞에 정복당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강한 자를 요구하십니다. 여러분도 강한 사람이 되세요. 하고 막 소리쳤어요. 그랬더니요. 사랑의 교회를 은근히 비판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는가 하면 저 교회 가면 뼈도 못 추린다 그랬어요. 목회자로서는 이런 강성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일종의 모험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담 주고 스트레스 주고 그러지 않아도 피곤해 죽겠는데 그러지 않아도 골치 아픈 문제를 안고 행여나 좀 위로나 받을까 싶어서 왔는데 이거 사람을 긴장시켜서 순도 못 씻게 만들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강성을 띈 메시지 그런 강성을 띈 교회를 사람들이 좋아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건 모험이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한 번 들어오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다 받아 소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을 해요.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믿어보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나중에 참 그들의 믿음이 놀라보게 자라고요. 나중에는 주님을 위해서 참 인생을 사는 것만이 각각 짓고 보람된 일이고 영원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나서는요. 그 다음에는 얼굴에 행복감이 돌아요. 기쁨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옛날 같으면 조그만한 문제를 가지고 질질 질질 짜면서 어찌할 줄 모르고 그랬을 텐데 이제는 담대하게 웬만한 문제들은 척척 발로 밟고 지나가요. 그리고 대범하게 대처해요. 굉장히 강해지더라고요. 이런 교인들이 자꾸 늘어났어요. 진짜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는 놀라운 이적들이 개인에게도 일어나고 교회 안에도 일어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떠날 것 같죠. 안 떠나요. 안 떠나요. 그뿐 아니에요. 점점 교회는 부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을 제가 지금 24년, 25년 동안 경험하고 나오는 거예요. 99년 동안 여제자반을 마치고 사역반을 마친 어느 자매가 저에게 보낸 편지가 아직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 줍니다. 조금 길기는 합니다만 사랑의 교회에 와서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강해졌는지 어린애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장성한 자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이 들으시면 알아요. 이런 간증을 하는 분들이 사랑의 교회에 한두 명이 아니에요. 목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구원의 확신도 없이 신앙의 기복이 심한 상태에서 제자훈련에 들어갔습니다. 늘 불평과 불만이 마음과 입술에 담겨 있었고 좋은 일이 생겼을 때에도 사람들에게는 한턱을 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금 드릴 것은 생각도 못했던 제가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한 금을 조금이라도 더 드리고 싶어서 감사의 제목을 일부러 찾고 또 찾는 감사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배라고는 주일 예배 한 번을 겨우 드리던 썬데이 크리스찬이 이제는 주일 예배, 금요 예배, 수요 예배, 금요철화 등 공적인 예배는 빠짐없이 참석하며 일주일 동안 삶의 예배를 드리기에 힘쓰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지루해서 5분 이상을 보지 못하고 성경 책을 수면제로 여겼었는데 이제는 경건의 시간을 하면서 이것이 체질화되어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아가는 것이 저의 삶의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3분 이상이면 할 말이 없어서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졸음이나 잡념으로 빠져들곤 했던 제가 이제는 긴 시간의 기도를 성령 충만함으로 하게 되었으며 최근에는 주일 사부 예배를 위해서 온몸이 땀투성이가 되어 기도하는 중보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 믿음 하나 지키기에 급급하여 전도는 생각지도 못했던 제가 이제는 문전 박대를 당해가면서 대각성 전도집회에 꼭 한 번 나와달라고 간청하며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거룩한 강자, 천을 이루는 예수의 제자가 되자고 큰 소리를 치는 사랑의 교회에서 성도들이 이렇게 다듬어졌어요. 강해졌어요. 정말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강자들이 되었어요. 이런 아름다운 은혜를 지금까지 저는 체험하고 왔어요. 그리고 교회는 계속 성장했어요. 지난 24년 동안 한 번도 감소한 일이 없어요. 지금도 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교회에서만 보는 일이 아닙니다. 제자훈련을 제대로 해서 성공하는 교회치고 나는 교회에 성장되지 않는 예를 못 봤습니다. 교회가 쭈그러드는 예를 못 봤습니다. 저 밑에서 목회하던 부교육자들이 나가하는 교회들 다 찾아가 보세요. 특별한 예외를 한두 번 빼놓고는 모두가 교회가 성장했어요. 그리고 제자훈련 제대로 하는 교회치고 40년, 50년 묵은 고목나무와 같은 그런 교회에서 새로운 생기가 도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큰 축복을 체험하고 이때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한 교회 만들겠다고 하는 교회 비전 하나님이 주셨고 그 비전대로 사역한 것을 저는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재자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고 싶습니다. 사랑의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는 거룩한 강자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고 확신합니까? 여러분 자신은 어떤 모습입니까? 누가 강한 자입니까? 누가 강한 자입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가 강한 자입니다. 누가 강한 자입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자신이 훈뻑 빠진 자가 강한 사람이오. 하나님의 사랑에 매료된 사람이 강한 사람이오. 누가 강한 사람입니까? 영원 불멸의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알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순종하기를 사모하는 자가 강한 사람이오. 누가 강한 자입니까? 나의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자가 강한 사람이오. 누가 강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삶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실천해 보려고 고심하며 기도하는 자가 강한 사람이오. 누가 강한 사람입니까? 나 자신의 행복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들으기를 소원하는 자가 강한 사람이오. 누가 강한 사람입니까? 성령 충만하여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고 싶어서 내가 비록 바다를 건너 뛰어가지는 못할지라도 성교사 한 분을 위하여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기를 소원하는 사람. 강한 사람이오. 하나님 나라에 꿈을 안고 있는 사람. 강한 사람이오. 누가 강한 사람입니까? 이 세상의 유혹, 이 세상의 죄, 피를 흘리기까지 대저가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기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키기를 원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 가진 것, 나의 모든 재능과 시간과 물질과 나의 젊음도 아낌없이 들이기를 소원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오. 누가 강한 사람이오. 이런 찬송을 순간순간 고백하면서 부를 줄 아는 사람도 강한 사람이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여러분 헛된 마음 버리는 거 약한 사람은 못해요. 마음에 있는 쓸데없는 것들 그대로 쌓아놓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헛된 것들 다 마음에서 비울 수 있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합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에게 내 생명 드리겠다고 고백하는 것 강자가 아니면 못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붙들린 강자 주님의 진리에 붙들린 강자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강자 하나님 나라의 꿈을 안고 있는 강자가 아니면 내 생명 주님께 드리겠다는 소리 함부로 못해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강자입니까? 강한 예수의 제자 거룩한 제자입니까? 사랑의 교육 오셨다면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 이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꿈이 바로 이런 강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강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습니까? 믿어야 됩니다. 많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25년 동안 축복하셨어요. 너무나 너무나 아름다운 형제자미들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에게는 또 다른 꿈이 하나 있었어요. 평신도를 깨워서 예수의 제자를 만들려고 하는 이 꿈을 조금씩 조금씩 실천에 옮기면서 보니까 이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걸 알았어요. 정말 이것이 진짜 목회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나온 차 끌어안고 있는 보배가 되면 안 되겠고 다른 형제 교회들과 나누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무엇이 있어서 그런지 저는 창립예배 설교를 제가 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이 모든 총과 성에 두루다니면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셨다고 했는데 사랑의 교회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서초동 일각에 갇혀있는 교회가 아니라 이 바운나리를 넘어서 다른 형제 교회를 더 나아가서는 세계 교회를 위해서 뭔가 조금이나마 기여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설교까지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저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는지 은혜를 주셨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막 은혜받고 행복해가지고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는 환란을 일으켜가지고 싹 흐트러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아세아 지역으로 막 예루살렘 교인들이 퍼져나가면서 오금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은 한 교회가 잘 되는 것으로 영광받지 않습니다. 온 세계 교회가 잘 되어야 됩니다. 아멘 모든 세계 교회가 거룩한 강자인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가득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가 도와야 돼요. 서로가 배워야 돼요. 서로가 섬겨야 돼요.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참 교회가 성장하고 놀라운 축복들이 그 교회에 임했습니다. 성도들이 너무나 재미있게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교회 단임 목사 바나바를 불러내고 사우를 불러내가지고 저 소아시아로 보내버렸어요. 그 교회만 잘 되면 안 되는 것이죠. 다른 교회도 잘 돼야죠. 지금 미국에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새들백 교회라든지 또 윌로우 크리 교회 얼마나 하나님이 아름다운 은혜를 많이 주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두 교회가 세계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1년에 수백만 불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금 얼마나 땀을 흘리며 노력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힘을 얻고 도전을 받습니다. 이거는 서로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교회도 이런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19년 전에 저는 평신도를 깨운다는 책을 썼고 그다음에 2년 후에는 세미나를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수천명, 만여명에 가까운 교육자들을 지금까지 훈련시키고 그리고 그들을 또 후속 교육을 시키면서 조금이라도 한국교회, 이민교회, 그리고 일본교회, 또 중국교회 그리고 선교사들이 일하는 교회들을 섬기려고 지금까지 노력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에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많이 주셨어요. 놀라운 열매들이 토처에서 풍성하게 나오는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교회에 남다른 소명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더 일하실 것 같아요. 한 20년 했으면 문 닫을 때도 됐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별거 아니다 하고 오지를 않으면 문 닫아야죠.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계속 요구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3월달에 있을 세미나를 위해서 일주 전에 모집을 했어요. 교육자들 이야기 들으니 40분 만에 모집이 다 끝났어요. 3, 400명이 지금 줄을 서고 기다리고 있어요. 왜 이렇게 갈수록 더 요구가 많아지는가. 사랑의 교회를 하나님이 이 일에 부르셨다는 증거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저는 내일 또 일본으로 갑니다. 지난 10년 동안 일본교회 목회자들에게 제자훈련을 가르치고 일본교회의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기를 꿈꾸면서 매년마다 가서 그들과 함께 만나고 그들과 함께 실험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들이 여러 개 생겼어요. 일본에서 다 부흥하기 어렵다는데 얼마나 아름답게 자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만족스럽지를 못해요. 일본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작년까지만 해도 400명, 500명 초기파적으로 목회자들이 몰려가지고 며칠 동안 실험을 했는데 숫자가 너무 많아 안 되겠어요. 장소도 너무 좁아요. 그래서 금년에는 200명으로 단축해버렸어요. 그래서 좀 더 젊은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실험하자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런 요구를 계속 주세요. 중국으로부터는 계속 요구가 와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못 들어줬어요. 너무나 너무나 이건 감당하기 어려워가지고. 그러나 언젠가는 해야 될지 몰라요. 사랑의 교회의 울다리를 뛰어넘어서 전 세계 교회가 강근한 교회,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벌떼와 같이 일어나는 교회로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옥목사를 부르셨고 사랑의 교회의 순장도를 부르셨고 사랑의 교회의 순원들과 모든 성도들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아무 교회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서 시켜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사역을 지금까지 맡아 수고한 우리 교회 부서가 있습니다. 국제제자 훈련원이라고 하는 부서입니다. 여러분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실지 몰라요. 저 복지관 5층에 있어요. 한 80평 되는 좁은 공간에 지금 20명이 넘는 교역자들과 직원들이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장소가 너무 좁아 안 돼요. 요구는 너무 많아지고 할 일은 너무 많고 도무지 장소가 좁아요. 그래서 소망관이라든지 어디 주변 공간을 이용하려고 봤더니 도무지 공간이 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고심하다가 결국은 국제제자 훈련원 센터를 건립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보 광고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60억 헌금을 해서 우리가 국제제자 훈련원이 명실공이 세계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판단합니다. 위대한 소명에는 위대한 혼신이 따르는 법입니다. 진정한 혼신이 없는데 희생이 없는데 열매가 나타나는 법은 없습니다. 꿈이 클수록 희생도 큽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우리가 추구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주님을 위해서 드려야 합니다. 희생하지 않고 한국교회에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희생하지 않고 이민교회에 섬길 수 없습니다. 희생하지 않고 일본교회에 섬길 수가 없습니다. 20년 전에 이 교회당을 지을 때 우리는 참 힘이 약했습니다. 한 5,600명밖에 안 되는 적은 무리가 이 교회를 짓기 위해 땅을 사고 교회당을 지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100만 원도 없었습니다. 어떤 자매는 남편 몰래 결혼 예물을 들고 오기도 했습니다. 어떤 자매는 헌금 작정했다가 암에 걸려 죽어가면서 그 헌금을 교회에 바치고 갔습니다. 어떤 자매는 평생 동안 식모하면서 한 푼 두 푼 저금 통장에 넣어놓았던 저금 통장 그대로 교회에 드리고 하나님 부름받아 갔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예요. 여러분은 편안하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옥목사는 도대체 지금까지 몇 번 특별 헌금을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통장에 돈이 어디 있어요? 그저 입에 풀칠할 정도만 있으면 나머지는 딸딸 긁어가지고 몇 번을 헌금을 했는지 몰라요. 이래가지고 벽돌 하나하나가 쌓여지고 이렇게 건물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일을 많이 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분이 구원을 받았고 얼마나 많은 분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움을 입었고 얼마나 많은 분이 영육간에 병든 병을 치유받았고 얼마나 많은 분이 인생관이 바뀌었으며 얼마나 많은 우리 어린 자녀들이 믿음에 바로 서게 되었습니까? 그것을 다 생각하면 열고 알 수가 없죠. 그러니 세상에 돈 벌어가지고 쓴다면 이런 일에 쓰는 것만큼 보람 있는 일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누가 헌금했는지 기억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세요. 영원히 남는 헌금으로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복지관 하면 지으면서 헌금했어요. 장애를 안고 씨름하는 자녀들에게 얼마나 그동안 많은 위로를 주었습니까? 우리가 수양간 지으면서 헌금했어요. 그 수양간 짓고 나서 작은 교회들이 그 수양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으며 신앙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소망간을 구입하면서 또 헌금했어요. 우리 주 1학교 어린 학생들이 얼마나 지금 기분 좋게 말씀을 배우고 자라고 있습니까? 세상에 우리가 돈이 있다면 진짜 헌금하고 진짜 쓰고 싶은 일은 이런 일에 쓰는 거예요. 영원히 남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원히 남는 일이에요. 거기에 안 쓰고 우리가 어디에 쓰겠어요? 제자 훈련원은 사랑의 주의 얼굴입니다. 세계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우리의 채널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를 투자해도 그만한 가치를 가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현술 장모님이라는 훌륭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모 재벌 기업의 아주 고급 기술 간부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일을 하다가 병이 생겼습니다. 그 병이 무슨 병인지는 모르지만 한쪽 다리를 못 쓰는 병이에요. 30년 전에 그 병이 걸렸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오시기에는 한 20년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제자 훈련도 받고 그 불편한 몸을 가지고 사회 훈련도 받고 그리고 순장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몰라요. 자기 혼자 못 걸어요. 남의 도움을 받아야 걸어요. 그렇게 살면서도 기쁜 얼굴로 항상 웃는 얼굴로 순장 일을 열심히 하셨어요. 그런데 4, 5개월 전에 병원에 들어가셨습니다. 수술을 받았는데 뭐가 잘 되지를 않았어요. 계속 조치를 안 해요. 지금은 욕창이 나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몰라요. 제가 병문 안을 갔습니다. 저를 또럭 또럭한 눈으로 쳐다보시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세상에서 저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없습니다. 목사님, 저만큼 은혜 많이 받은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서 눈에 눈물이 뚝뚝 흘러내리는 거예요. 내가 쇼크받아버렸어요. 30년 동안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살면서 이제는 늙음하게 병상에 누워가지고 욕창이 나가지고 고생하면서 몇 달 동안 누워계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만큼 받은 사람이 없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강자의 모습을 우리가 장노님을 통해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기뻐하는 예수 닮은 사람을 우리가 장노님을 통해 보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쇼크받아가지고 이건 나는 목사냐? 나는 지금 목사 앞에서 교훈을 받는 평신도냐? 너무 입장이 바뀌어져도 몇 번이나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제가 느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부인 대신에 최성욱 건사님이 봉투를 하나 들고 오셨어요. 하시는 말씀이 사실 아파트 두 채가 있었는데 한 채는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겠다고 늘 생각을 하고 왔었는데 결단을 못하고 있다가 이제 장노님이 결단을 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목사님, 마음대로 쓰세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어떤 데도 좋으니까 써주세요. 그래가지고 문서를 내놨어요. 제가 보니까 한 7억 정도 가격이었더라고요, 가격이.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제가 받았어요. 받고 나서 이거 국제제자훈련은 사옥 짓는데 시드만이로 써야 되겠다. 그래서 장노님에게 허락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장노님 좋아가지고 아이고, 그 일이면 얼마나 영광이에요. 마음대로 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국제제자훈련을 위해서 정말로 저렇게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헌금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것을 보태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남편이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난 권사님 계세요. 며칠 전에 저에게 카드 한 장과 수표 하나를 넣어가지고 저에게 갖다 주세요. 읽어보았습니다. 목사님, 사랑의 교회 지난 20년 동안 우리 남편이 이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목사님, 제자훈련은 건축한다는데 조금이나마 써주세요. 천만 원짜리 수표를 넣어가지고 갔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 적은 액수입니다. 그러나 정성을 담아서 드립니다. 카드로 이렇게 써서 보냈어요. 이런 아름다운 헌금들이 하나하나 모이면 세계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큰 뜻을 입당에 펴고 그리스도의 지자들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성취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합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아름다운 정성을 보태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 흘려서 여러분이 번 귀한 물질을 그 일에 좀 바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가장 작은 자라도 천을 이루고 가장 약한 자라도 광국을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예수의 제자들이 이 땅에 가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오늘도 하나님이 서둘고 계십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주님을 섬긴다면 세계가 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루빨리 이 땅에 임하는 축복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은 주의 종들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마음속에 살아 움직이는 또 생생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강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천을 이루고 광국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들어드리도록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정말로 강한 거룩한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사랑의 교회를 주님이 부르시고 시키신 위대한 소명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와 이민교회와 세계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주의 나라에 동참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